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장성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불 끼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라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 속에 확신 내 맘 속에 확신 멈칠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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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예수님 언제 오실든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